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소장입니다. 조용한 마을이지만 2차선 지방도와 IC가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접근성도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산자락 아래 위치해 있구요. 주택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햇살 또한 잘 드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내필지 460평이 조금 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가꿀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더 가꿀 필요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바로 앞에 모과나무 한 그릇도 보이는데요. 모과나무 바로 뒤에는 조그맣 하지만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못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연못 앞쪽으로는요. 원두막도 하나 마련을 해 두셨는데요. 아휴 뭐 3계절 동안은 이 원두막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바로 옆에는 한겨울을 뜨끈하게 찜질하면서 보낼 수 있는 황토 찜질방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460평이 넘으니 텃밭은 말할 것도 없겠죠. 토지 전체 내필지라 주택과 마당 정원뿐만 아니라 텃밭도 둘레로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곳이구요. 앞쪽은 이렇게 푸르른 잔디 마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뒤쪽 편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나있구요. 앞쪽은 도로와 국어가 접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펜스와 전체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멍멍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애견인들이라면 더없이 좋은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현재의 주인분도 반려동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귀여운 댕댕이들 집도 전면에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미안해. 다섯 마리 정도 예쁜 댕댕이들이 보이네요. 이 견사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또 집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있더라구요.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전원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장 잠깐 둘러보시면 인테리어 석재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옆 인근 둘레로는 화단을 조성해 놓아서요. 멋진 소나무 한 그루를 비롯해서 봄이면 알록달록 꽃이 피는 철죽들과 함께 예쁜 꽃을 심어둘 수 있는 화단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 편 차량과 사람이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는 파쇄석을 바닥에 깔아놓아서요. 차량 안전하게 드나들고 주차도 넉넉하게 4대 이상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주택 내부 보고 또다시 나와서 찬찬히 마당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수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는 대략 한 27년 되었지만 중간에 수리를 하였어요. 여기 바깥의 외벽 잠깐 보면 꿀뚝 보이실 겁니다. 안에 벽난로도 하나 자리에 있습니다. 주택 인테리어가 참 독특하죠. 그리고 지붕은 갈라강판 지붕으로 전체 교체 처리되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지상에서 대략 한 계단 5계단 정도 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올라와서 바라보니 또 저 멀리 산의 풍경까지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산 아래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출입구는 이쪽에 나 있고요. 27년 전에 지은 주택답게 반장짜리 신발장 그런데 반장짜리 신발장이 대부분 옛날에 목문으로 달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문을 교체 처리하였습니다. 중문도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유리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들어서면 넓은 거실과 마주하죠. 주택 수리를 하면서 공간을 살짝 개조를 하면서 작은 방이 있던 공간을 조금 더 넓은 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 처리하였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어이구 뭐 운동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넓은 거실에 식탁이 없어서 더 넓게 느껴지나 봅니다. 우리 주인분은 식탁 대신 이렇게 아늑한 테이블을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주방 반대편 쪽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쇼파를 배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벽난로를 두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우리 주인분 댁을 지난 겨울에도 한번 방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겨울에 왔을 때 이 벽난로를 떼어서 따끈따끈하게 실내로 난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벽난로 위에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차도 한 잔 내어주셨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는 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벽난로와 함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쇼파에 앉아서 전면을 바라보면 커다란 통유리 창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창 집안에 전체 시공되어져 있고요. 이 유리창 너머로 저 멀리 푸른 산과 내 앞마당에 푸른 잔디 그리고 귀여운 댕댕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옆에 주방은 기역자 모양의 상하부장 화이트톤 싱크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나 싱크대 깨끗합니다. 그리고 3구 전기레인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냉장고 놓을 공간은 충분하겠어요. 김치냉장고를 비롯하여 일반 냉장고까지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방 2개 욕실 2개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왔던 현관 중문 바로 옆이 안방 공간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쪽이 거실 공용 욕실과 작은 방이 배치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거실 전면 남양창 방향 안방도 역시나 정남향으로 이렇게 창이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햇살 잘 들어오고요. 환기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안방은 공간 넉넉한 편이고요. 안방 안에 욕실이 자리에 있는데 이건 좀 아담합니다. 그래도 있을 건 오목조목 배치가 다 되어져 있네요. 아 타일이 좀 옛스럽구나 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렇게 안방 쪽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옆에 위치해 있던 거실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공간이 제법 큽니다. 카메라 넣어서 잠깐 옆으로 돌리면 세탁기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내부 타일은 흠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작은 방인데요. 뭐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동향 방향으로 창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뒤쪽 편의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우리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주인분, 밖에 있는 귀여운 댕댕이들 말고 이곳에는 야옹이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마리수를 제가 미처 세워보진 않았는데 댕댕이 다섯 마리보다 마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빼꼼히 고개 내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버질러져서 낮잠 자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놀라서 도망도 가네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들이 밖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으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지금은 야옹이들이 거주를 하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다용도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주택 면적은 넉넉한 편입니다. 28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택 내부는 보았고 밖으로 가서 다시 뒤쪽 마당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 앞쪽에 위치한 텃밭 공간으로도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 주택에는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요. 전면에 이렇게 야외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매설되어져 있고요. 난방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록이 펜스들이 담장으로 쳐져 있고요. 이 초록 펜스 앞쪽에도 우리 주인분의 토지입니다. 다 판필지에 속하는 영역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도 포함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먹거리를 안에서 충분히 재배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잠깐 나와봤고요. 앞에 위치한 토지와는 단차이가 꽤 나고요. 그리고 이 토지 앞쪽으로는 국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지금 비춰봐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 석축이 튼튼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곳을 텃밭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땅콩인 듯해 보입니다. 지금 미안해. 경계는 산 아래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록이 펜스 문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토방 쪽이고요. 황토방 아궁이 난방시설이 이곳에 되어져 있고 불 뗄 수 있는 곳도 위에 지붕을 조금 달아내 놓았기 때문에 비 안 맞고 불 뗄 수 있습니다. 문이 참 옛스럽죠? 옛날 문 그대로 달려져 있는 황토방입니다. 이 황토방은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 깨끗합니다. 그리고 장문이 참 독특하게 열리는 구조이네요. 재미있습니다. 표현이 황토방 옆으로는 또 원두막이 자리에 있습니다. 갈라강판 씌어진 원두막인데요. 워낙 커다랗게 튼튼하게 제작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식당에서 범직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하나 와 있네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과 바베큐 파티 해먹기에는 아주 적당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두막 옆으로는 연못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연못에 연꽃도 피고요. 연꽃 위에 개구리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기 연꽃 한 송이가 피었네요. 그리고 키가 커다란 이 초록이들은 장포꽃이라고 하십니다. 노란 꽃이 피는 장포가 또 이렇게 있어서 이 꽃이 피면 너무 예쁘대요. 위쪽에 초록 펜스 아래쪽으로는 전체의 석축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텐데요. 우리 저기 초록이 펜스 너머에도 텃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도 전, 아 답이네요. 답 한 필지가 위치해 있고요. 이 답은 78평 규모입니다. 이쪽에도 여러가지 가시술들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주택에는 복숭아, 딸기, 자두, 살구, 배, 모과나무. 모과나무는 마당 중앙에 있었는데 한 3자루 이상 따질 수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입구까지 대문까지 와 봤는데요. 우드톤에 대문이 커다랗게 달려져 있고요. 이곳으로 차량 진입해서 주차는 4대 이상 넉넉합니다. 앞쪽으로 나와보면 도로와 구고가 접해져 있고요. 대략 이 마을은 한 10여 가구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라 조용한 마을입니다. 마을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살짝 언덕져 있고요. 우리 주택이 거의 뒤편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텃밭 공간에 잠깐 썸면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2차선 지방도까지 대략 310m 1분 거리 그리고 예천 IC까지 1.1km 1분 거리 보문 면사무소까지는 3.3km 5분 거리 예천 군청까지는 10km 대략 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 생활 편리 시설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문 옆에 위치한 저온 저장고입니다. 텃밭 농사 많이 지으면 농작물들을 이곳에 보관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름 보일러실이 주택 후면에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측면에 가보면 또 외부 창고 공간인데요. 원래는 이 위로 이렇게 전체 지붕을 씌워 놓았다가 씌워진 지붕은 전체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넬 형태로 내부형 창고가 마련되어져 있고요. 이곳은 옛날에 원래 심리아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셨었나 봐요. 그냥 이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내부형 창고 공간이고요. 농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 농기구들은 이곳에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측면, 뭐 아이고, 뭐 허실이 하나도 없네요. 담장 아래쪽까지 흙만 보이면 빼곡하게 텃밭 농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다 드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 주변으로 전체 다 둘러보았고요. 장점이 참 많은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택 내외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경북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에 위치한 주택매매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전체 매매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전체 내 필지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며 대지 605제곱미터 183평, 답 406제곱미터 122.8평, 그리고 또 다른 답 258제곱미터 78평, 전 271제곱미터 81.9평으로 내 필지 합계 면적은 1540제곱미터로 465.8평입니다. 전면에 도로와 구거 접해져 있고요. 건축물은 벽돌 구조에 칼라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1층의 농가주택으로 1996년 9월 30일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92.2제곱미터로 28평이며 외부 항토방과 창고는 등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실, 안방, 전면 전체 남향을 배치하고 있고요. 방 2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4대 이상 가능하고요. 입주는 9월 10일 이후에 언제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아, 도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천아시가 불과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방도도 바로 나가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거생활 편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군 안에도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한 10여 가구가 위치한 마을에서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면서 겨울에 벽난로도 떼가며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썸타는 부동산의 권 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아니면 토지 뭐든지 상관없으니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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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